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정부하고 의대 교수들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일체의 협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측면에서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원한 대로 그냥 밀겠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의사 정원 문제에서 제각각의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고 한국 사회의 여러분들 한 90% 정도는 정부안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0% 정도가 찬성하게 되면 지식인들 대부분 아부를 합니다. 대세를 다 편성하죠. 그러나 제 방송의 특징은 대세를 편성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의과대학 교수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의사 정원 2천 명 학대 방안을 밀어붙일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서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천 명을 올려야겠다는 겁니다. 그걸 의과대학 교수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의 당사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의료계에서도 의과대학 교수일 겁니다. 근본적인 여러분들 그런 근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여러분들 교수 비상대책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조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용력을 맡겨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증가시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어떻든 의과대학 교수가 여러분들 의대 교수도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교수도 법적 절차 예외가 없다. 그건 뭐 그냥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서울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회비체를 재구성해서 의사 충원을 1년 뒤에 용력 보고서를 바탕으로써 결정을 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결정한 채 그걸 하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이제 이 기사의 말미에 윤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계획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2천 명을 그냥 밀어붙여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대통령실 교위 관계자는 교수 병원 이탈이 가시라 될 경우에 진로 유지 명령과 흥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다. 초강경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이걸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윤 대통령이 천상검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30년 정도 검사생활을 했으니까 직업이 주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형성되는데 그냥 의사들을 다 피의자 다루듯이 그냥 다루는 것 같아요. 2천 명이면 조정을 할 수도 있고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좀 달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힘이 크게 패배를 하게 되면 뒤에 호사가들이 대부분 정치 비평가들이 이 건 때문에 패배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거리를 이유를 제공한 겁니다. 이 보면 참 여러분들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의사 정원이 정부가 2천 명을 확대해야 되는 것도 논리가 있을 것이고 의사들이 그게 너무 많고 좀 전진적으로 하자는 것도 논리가 있을 건데 그러면 정부가 여러분들 그런 강압 조치를 신속하게 여러분들 그냥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인 겁니다. 그걸 의사들이 전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가지 보고서에서 2천 명을 주장한 경우가 한 명도 한 명도 없는데 누가 2천 명을 결정했냐 그러니 그 문제를 제고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의사 정원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복잡하고 어렵게 해결되는 거죠 이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해외 공신력이 있는 제3자 기관의 분석을 의뢰해서 이것을 근거로 의사 정원 문제를 1년 후에 결정합시다 정부의 2천 명 정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해외 기관들의 연구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원 규모를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저는 2천 명 근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논리를 보면 논리의 허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의료계의 입장을 훨씬 더 잘 아는 의사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라고요 그거를 나라 전체 의견이 한쪽으로 방향으로 가가지고 하더라도 저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대통령 논리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대하고 국가의 의로 이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 같으면 이해당사자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여러분들 의사수 자료 외에는 뭐를 내놓을 수 있냐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제 이야기의 논점은 국가가 한 방향으로 쏠려갈 때는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대부분의 여러분들 국가의 구성원들은 대세를 추종하지만 그렇게 대세를 추종하지 않고 소수 의견을 발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든 간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여러분들 그냥 교수 직책을 그냥 내놓겠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다른 문제니까 왜 선거 전에 이 문제를 꺼냈습니까 왜 선거 전에 이 문제를 꺼냈습니까 선거를 망칠 생각이 없으면 왜 이 문제를 꺼냈습니까 표를 얻고자 여러분 이 문제를 꺼낸 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여러분 천천히 수기를 거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2천 명을 늘리고 싶으면 2천 명을 늘릴 것이고 3천 명을 늘릴 수 있으면 3천 명을 늘리는 거죠 온 의사들이 다 일어서 가지름 이렇게 하면 본인들 눈에는 뭡니까 이게 댓글에 나오는 국민들만 보이겠지만 의사들 표는 일단 다 날리는 거죠 제 이야기는 소수를 이렇게 속재앙으로 삼아서 두드려 펴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선거 문제 덮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 전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전부가 선거 문제입니다 선거 문제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그렇게 처리한 걸 보면 다른 것도 필요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어서 양성대를 47개 이름 제목을 걸었고 이재용을 17개 제목을 걸었고 박근혜를 여러분들 그냥 감빵에 쳐는 거 아니면 경제공동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를 보면 다 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 이런 표계산 해가지고 이 중요한 정책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대로 돌아갑니까 그걸 봤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구나 고나 그래도 이런 국힘이 많이 밀려서는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 보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